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마음에 안드는데 그분은 좀 마음에 안드는데 주니까 먹는데 도림맨이 뭐냐? 도림맨이 뭐냐? 아아아아아아 추가타 근데 아이템이 이따윈데 인생은 모름지기에 안전하게 공룡증강체 또 까먹을 뻔했네 한 대 더 치마 한 대 더 맞아라 저기서 고민을 했다는 거 자체가 이건 정신 덜 차렸다는 증거다 진짜 애매하다 아 이거 이성각이 있는데 랩업치기도 애매하고 각각극해까지 갈 생각은 없는데 지금 랩업하기는 아까워요 좀 어지럽네 아아 이번판 좀 어지러운데 결국 이성을 안준다 약간 자유적이 없어요 아카데미 코고무 적당히 쓸만한데 소본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적당히 쓸만하다 안돼! 아아 ㅈ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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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이기네 폴톱 봅시다 이렇게 내놔 일단 물 끄기지 물 끄기지 7렙 기준으로 해가지고 도연변이 도연변이 아카데미 저격수 뭐 이래저래 쏙쏙할 수 있는 봉쇄자나 함정 같은데 봉쇄자나 함정이 맞아요 어쨌든 이거 두개 있으면 갈데 많아 어쨌든 간에 결국 리롤이 좀 붙어야되는데 너무 안붙네 안붙는 빌이긴 해요 근데 4 아카데미 무식 못한다 4 아카데미고 얘가 좀 쎄지네 옛날같이 약간 피바라기 버티는 가렌이 아니라 같이 밀고 들어가야되는거 같아 뭔데 또 겹치고 내가 송주에 서겠다 상관이 없었나보 신타 꼬인 수 온 BF가 필요없어 보인다 얘 무당 그냥 애쓰는게 낫지않을까 내가 송주에 서겠다 아니 뭐야 벌써 아 선생님 그게 왜 지금 나와요 뭐어 바이바이 아 바이바이 또 뭐야 그건 또 왜있어 그 친구는 왜있어요 또 내가 이기네 알가요 이 정도는 믿을만하구만 옛날처럼 버티는게 아니라 같이 밀고 올라가야돼 소독굿 쏟응 억 제발 빨리 강해져 빨리 강해져 주세요 깜аб 굿 깜짝 파이 퓓 역시 가갑이 필수인 더러운 세상 진짜 최고 인기 상품이다 블루즈면 거의 뭐하죠 자 이제 안정권 50리롤 쳐서 이만큼 왔으면 간다 와 뭐야 이거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예 겹쳐서 망하게 했네 아니 카타를 졸라 많이 쥐고 있는 애가 있는데 카타를 갔네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잘가요 다 뺏겼네 다 뺏겼어 진짜 아 근데 벼락치기 하기 좀 애매한데 랩업해서 아카데미를 좀 추가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머리가 깨져도 오노모 완성을 하고 이건 왜 완성되는지 모르겠네 끝 봉수의 해고 봉수의 해고 아 선생님 카타리나는 역시 위험합니다 역시 카타리나의 위험성 카타리나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쓰레기 같은 암살자 암살 당하는 수동태 끄지라 그래 안써 아 미쳤네 아오 대마시아의 광년 진짜 아 하지만 남은 상대들이 강하다 잘 뭐야 록스 둘이야? 잘가 뽑느라 고생했다 잘가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이 롤 돌릴 돈 없는 거 보니까 어거지로 내가 피오라 좀 잡기만 하면 되긴 하겠네요 이건 앞에서 저격수 넣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음 아카데미 코그모 썼을 때 확실히 좀 괜찮은 거 같았는데 괜찮네 쯧 쯧 어머 꼬맛 멋진 남자 아 아 넣을 거가 나오네 1석 아 잠깐만 뒤에 놔도 되겠다 동서 50%라 앞라인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굳이 앞라인에다가 투자할 필요 있나? 아카데미 코그모는 확실히 괜찮은 거 같아요 이번에 제가 더블업모드에서 한번 그냥 써봤던 건데 주의할 점은 육아카데미 같은 거 할 생각 별로 하지 마라 벼락치기까지 가져왔어도 안 가져 캐트리오 아프지네 아 나쁘진 않은데 빼고 뺄게 좀 지금이 진짜 좋아서 지금 조합이 상당히 약간 무결점에 좋은 조합 같은데 어 지금 이게 제일 무난 어머 고각이 나왔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가능한 게 레오나를 제가 여기다 깔아놓긴 했는데 레오나 2성 되면 빼버리고 얘한테 다 갈아주고 버티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카데미 코그모의 좋은 점은 지금 잠깐 뭐 나오지만 얘가 스킬을 자주 쓰죠 아카데미 바를 오지게 봤습니다 랩업을 해서 이걸 넣자 랩업을 해서 이걸 넣자 딴 거 우설프게 노리지 말고 그냥 랩업해서 이걸 넣자 랩업해서 그랬더니 골아파 이거 때문에 어 졌다 이런 지금 암살자는 그 봉투야 검살 당했다 약한 데미지는 내가 아마 먼저 녹일걸 끝났다 선생님 내가 한 칸 옮겨서 더 셉니다 잘 가세요 한 칸을 옮겨버렸어 보내드리고 그러면 여기서 먹을 생각은 아니시죠? 어 잠깐만 아 피오라가 뒤졌구나 세상에 잘못봤어 이렇게 비슷하게 사냐 얘들아 얌살일한테 얘는 죽을 수 있지만 자 가자 방어업 안됩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너 앞으로 가라 이송될거 아니면 앞으로 당장 마드님 요들 덱으로 1등 고전했다가 3년속 6등으로 강등당했 잘봐 시작하면 여기로 옮길거에요 세마리 여기로 옮깁니다 이들은 이제 다 뒤졌어요 그냥 얌전히 내주세요 설마 여기서 진검다리 타고 여기까지 오겠다고? 죽어야지 죽어야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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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명이나 따라왔을까? 흠 흠 많이 못 따라왔은건 뒤졌어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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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안돼 그래도? 아아! 아 이거 위동아 칼리아 킹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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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! 랜! 이것이 바로 킹 랜이다 받아라! 대가리 쪼개기! 끝! 아, 한 끗 차이 대결이었다 하하하하